오카리나마을 동호회인데 인터넷에 지금 최종원 작가님은 성남 오카리나마을 거기에 이장님이세요. 마을이니까 이장이 있겠죠. 제 꼭대기에 있는 분은 촌장이라고 해요. 아주 거대한 동호회가 인터넷에 있는데 성남 마을의 책임자였어요. 이번에 오실 분은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기가 막힌 유튜브라고 아시죠? 유튜브에 100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자랑하는 영상이 몇개가 될까요? 이분, 서울시 홍보영상에 나온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두바이 왕자가 초대를 했어요. 얼마전에 두바이에 있는 칠소머텔 아시죠? 쇼핑몰에서 공연을 하고 오셨어요. 체육회 전체와 공연 내용을 지금 뭐냐면 도움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일요일 동행전 때 전시를 같이 했었어요.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넣으라고 하는 미술의 한 영역이죠?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뭔가를 세우세요. 120만의 조회권이 지금 인터넷에서 계속해서 전세계로 퍼져나오고 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